안녕하세요. 여러분 옷알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오늘의 캔디 밥 오랜만에 먹어볼건데요. 오늘의 캔디 밥은 정말 맛있습니다. 오늘의 캔디 밥은 정말 맛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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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기 새콤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이사하면서 방을 새롭게 다시 꾸며가지고 요거를 샀어요 여름이잖아요 이제 여름 느낌 나는 패브릭을 잡았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지금 걸어놓은 거 지금 네 이쁘죠 맛은 딸기 맛은 딸기 나 너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다. 60g에 228칼로리네요. Nen다고 efficaciment… 목적거리는 nature 크로 explain 그리고 또 좋은 브이로그 그리고 무슨 jeżeli 어떤 설명이 안經 workshops 그러고 싶어서 오늘 무人 Ai Season에서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다. 대박 와! 이게 들어가요 대박 제가 입이 좀 큰가봐요 이게 다 들어가네요 아! 처음에 해볼 것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재밌었을텐데 와! 어디 이게 들어가지 음 입이 작으신 분들은 큰일납니다 저는 워낙 입이 큰가봐요 네 저도 놀랬어요 근데 단점이 여기가 지금 입 주면이 되게 끈적끈적해요 네 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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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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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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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pół 여전 아이돌이 캔디 모양 덜고 개쭈추던 그룹이소 소녀시대였나요? 맞나? 제 생각나네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저한테 왜 얼굴 공개 안하시나요? 라고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 실망하실까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생각나요?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녹음기는 처음부터 썼던 줌 H1이고요 원래 옛디 마이크를 사서 테스트도 해봤는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마이크를 구매하려고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소리들을 만들고 싶은 욕심 좋은icional 이리 가는 중 이 분이 지대하네요 그리고 조합을expl Lunar 이 분이 점점 더 많아요 이 분이 제일 좋은 점점 더 다른 흰색이 많이 안 남은 단독 어렸을때부터 딴 거를 참 많이 좋아해가지고 은닛발로 막 그 어금니는 거의 다 은닛발로 할 정도로 지금은 좀 금리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화나게 웃을때 잘못하면 반짝반짝거려서 저보다 나이가 어르신분들이 보신다면 양치는 꼬박꼬박 잘하셔야 해요 구석구석 나중에 저처럼 후회해요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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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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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얇아진 것 같지 않아요? 하니까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세계 과자점에서 샀어요. 예뻐서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많이 하면 더 좋아서 해적이 더 좋아요 그냥 해적이 더 좋아요 그냥 해적이 더 좋아해요 같이 해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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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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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.. 생각보다 향이 많네요. 여러분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. 잘자요.